도래님이 신호주면 넙추, 그대로 훅 덮쳐서. 덮추 무슨 내가 왜. 난 바닥에서 잘 테니까 편하게 자요. 왜요? 왜 라뇨 연우씨 불편할까봐. 그, 그냥 위에서 자도 되는데. 아니에요 연우씨가 침대 써요. 괜찮다니까요. 왜 그래요. 내 말 좀 들어요. 좋은 방법이 있어요. 내 말 좀 들어요. 아! 내 말 좀 들어요. 아! 씨... 신호는 무슨. 한참을 널 보고 있으면. 모든 생각이 사라져. 그뿐 이상의 낯선 이 감정에. 난 도망치고 싶었어. 이런 내가 바보 같아죠. 어떻게 두 볼이 달아올라. 널 붙는 순간에 말야. 내 말 좀 들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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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 좀 들어요.